날먹할까 아니면은 빡디랄까 추천좀 날먹? 크흑 오케이 누난진 간다 원딜할까 미드할까 추천좀 미드 크흑 나도 못하는데 너도 솔직히 티어가 높진 않잖아 개판이 될게 뻔하기 때문에 똥은 한명으로 족해야돼 참고로 내가 잘할 자신있었으면 너였어도 상관없거든 내가 못해서 안됨 똥살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웃을가면 안돼 그렇게 해야지 으악 방어막 못듬 보통 뭔템가지? 어? 재밌는템 보험 진 재밌겠다 진 칼챔으로 함 쓰고 아 나 안해 왜 안맞음 이것때문에 내 모든걸 걸어 뻔만 흐하하하 아야 아니 왜 안맞지? 분명히 맞는 각이었거든 왜 안맞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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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신발이 좋은 이유를 알았네 사타치려고 쓰는거지 이거 사타클처만 How's this 싸워asonable 싸울면 이김 gres 아 레드가 감사 밈 좀 짜는데 좀 위에다 써야되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못봤다 이거는 극신인거 아는데 나도 나도 먹었어야 되는데 o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응 응 응 실패 아 응 이건 내가 잘못한거여서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아깝이 나이스 나이스 만약에 싸울때 내가 안오면은 핑 존나 찍어도 돼 내가 진짜 맵을 못봐 이럴때 랭크하는게 아니면은 아아아악 이렇게 누구 놓쳤을때 한번씩 보는거 있어 그냥 무난이 아니라 강한걸로 할게 이왕 잘큰거 강한걸로 할래 으흣흫흫흫흫 아 근데 이거 히드라를 안가는게 너무 아쉽다 아 나이스 이럴땐 잘보 그 싸우고 있던게 아니잖아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눈 으응 에이 롤바부 야 나이스 얘가 진짜 미칠듯이 세긴 하구나 안녕하세 뭐야 챡 뭐야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이거 할 수 있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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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플레이 하고 나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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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니들이 짜증나는게 아니야 내가 짜증나 아쉬운 그런거 있잖아 아쉬운 그런거면은 그만 경기를 끝내자 나아 안되눈 뾱 뾱 우아 저기저기저기저기 죽여버려줘 나이스 아오우 쉣 진짜 롤이 좋은게 시즌만 바뀌면은 그냥 아예 아예 새로운 챔프를 하는 느낌이야 아예 새로운 챔프를 하는 느낌이야 잡았네? 나이스 나 좀 할지도 롤퓨이스 좋같긴 해 이런걸로 아이씨 아니 이게 말이 안돼 챔피언 설계가 진짜 잘못됐어 그거 없다 EQ 지금 나이스 나이스 아 피차는거봐 진짜 아아아아 나이스 도망가 나이스 채리 가 채리 가 채리 가 앙캐리 뭔소리야 채리 가 앙캐리 채리 채리 쯧 와 미친놈 너 어그로 너만이 끌어둬 어? 나 빠질게 그냥 열파 챔 헐 와아아아 참 진짜 쭉 빠져야돼 진짜 아 이게 말이 안돼 어?! 요내 챔피언 설계 잘못했다고 맞은것도 없는데 와아 달다 요네만 안며네 나이스 그 원래 룬왕 갈려고 했는데 1p 갈게요 그냥 요내를 한방에 녹이지 않으면 못 이길 것 같애 아 야 요내도 풀 악마의 숫자가 됐다 악마의 숫자가 됐다 하하하하 진짜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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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얘 비교적 아까보단 약해졌다 토시계를 갖다 하는게 이제 자기가 이제 약해졌다라는 걸 느낄 때거든 컷 너 혼자 먹었어? 미안하다 갈게 의지가 지 녀석 아닌거 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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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풍이 시바 이렇게 좋은거였어? 돌풍이 이렇게 좋은거에? 흠 흠 흠 와아아아아아아아 야 공격력 1000 가볼까? 1000!! 영상 수고 이 시국에 1000을 찍는다고? 이거 말이 안되긴 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좀 해봐도 되나? 흐압 흐압 열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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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이씨 아 전멸 돌았는데 사라져 제발 나이스 오염폰 솔직히 지금 이제 의미가 없어 내가 봤을때 그냥 여기서 막자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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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버려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한점 이거 내가 던졌네 아아아아아아 여러분들 진은 이제 할 수 있는게 없어요 근데 웃긴게 반대로 요네도 이제 요네도 구려짐 나 이제 이 둘이 더 무서워 열파참 그런거 아닐까? 이 영상은 사이버펑크같은 영상임 지금까지 이런 진의 공격력은 없었다 한 20분 게임까지는 볼만했는데 어? 그래서 공격력 1000을 이용한 플레이는 언제 나오지? 넉살 잡을 뻔함 좋았어 스토리텔링 완벽하구만 납찰! 퐁퐁퐁퐁 헬로!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뚜둥 퐁퐁퐁 퐁퐁퐁 퐁퐁퐁